아 진짜 못붙이겠어 더 있어 여기 성공하는 거 아니야? 네? 둘 1번에 하는 거야? 긴장하지 말고 이렇게 네? 하나요 귀찮아요 나 이렇게 지금 나인 순식으로 오신 거야? 응? 그러면 제가 있는 거야 네, 제가 4월 가슴 제가 어제 거니까 전화 보낼게 아 네, 저게 술 대기를 오늘 뭐하나? 홍대에서 나, 나 리더 리더, 리더 리더랑 내가 벌써 담리더 엄청 기절이 그만 제가 훈남의 자격, 오늘의 미션 홍대 거리 여인들의 시선 강탈하기 이 정도면 되죠 홍대에 한 명을 돌아가야 미션을 홍보는 거거든 일본에 한 명이요? 그거는 조금 걱정이다 표정 도시겠죠? 제발 아, 하나요? 그대 보는 내 맘 하이하 오, 추워 바람, 참 빨리 아, 너무 춥다 왜 이렇게 춥을 거야? 왜 이렇게 춥을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춥을 거야, 오늘? 아, 내 복이 수험 아, 히트텍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오네. 제발 쳐다, 제발 쳐다, 제발 쳐다. 너무 쉽다, 빨리 쳐다. 제발, 제발 쳐다, 제발 쳐다. 너무 쉽다, 빨리 쳐다. 자기가 돌아보면 인정되나요? 앞놈이면 인정. 앞놈이면 인정이라.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제발, 제발, 제발. 저기 한 분 돌아보신 것 같아요. 이러고 있을까요? 정중하게. 정중하게. 자세 있지 않아? 아, 진짜? 너무 쉽는데? 우리 지금 말을 해야 되나? 걱정은? 알아볼 수 있는. 아까 당황하는. 그런 걸 해야 되나, 지금? 아, 성공. 아, 성공. 우리가 볼 것 같은데? 이거 입지 끊을 것 같은데? 호주로 좀 관심을 사야 될 것 같아요. 1분씩 하니까 돌아볼 것 같은데? 1분씩 하니까. 성공하는 거 아니야? 와우. 오늘 바지가, 오늘 바지가 안 타이트한 사람. 아, 근데 이게 타이밍도 엄청 중요한 거야. 일단 9초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찍으면 좋잖아요. 아, 너무 좋아. 형 그거 괜찮은데? 하나, 둘, 셋 하면은? 형 태권도 했었어야 돼. 어때, 이거 점프도 좀 힘들어. 하나, 둘, 셋 하고.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형태, 완벽해, 완벽해. 완벽하다. 아, 느낌이 있어요. 완벽하네. 완벽하네. 이건 이거 같아요, 이거. 어, 근데 많이 돌아보시고 계시는 거. 이거 성공하는 거 아니야? 비슷한 거 같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뭉쳐, 뭉쳐, 뭉쳐. 아, 뭉쳐야 돼. 됐어. 아, 됐어.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앞에 앉고. 여기 이거 같아요, 이거. 왜 터질 것 같은데, 옷이? 아, 진짜 못 보새겠어. 더 있어, 못 보새겠어. 지금 좀 괜찮아요. 일단 해봐, 해봐, 해봐. 본주가 살짝만 그냥 뱉을. 클릭하고 하는 거 같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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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어, 형님은 누워가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시작! 아 야! 여이면 또 좋아. 여이면 바로 푸 hiç poet 씨 sencill콘이. 하나, 둘, 셋. 아아! 하나, 둘, 셋! 직접. 야, 너무 또렷해 보여. 고마워. 언니 가고 고마워. 혜연 씨가의ley고키is 2020년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에 안고 이거 같아요. 이거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좋아요! 이긴 사람이 정해주게 그래서 나는 왜 전에 그cknowWork 가위바위보! 아... 모르는 게 안 좋아. 아 괜찮아요. 패션 성공! 너무 쉬웠어, 너. 너무 쉬웠어. 하나, 둘, 셋. 소고기 확정! 이거 흩어지는데? 이제 싱싱할 때 내 뱃어라 내리는 우리의 시간을 보면서 우린 나 lá?